월성원전 부지에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그리고 과학과방위원회 그리고 산업위원회 의원님들 같이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사능 물질 누출 관련해서 저희 입장과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서면을 통해서 확인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오늘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내부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관련 보고도 받았고요. 실제로 언론에서 알려진 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수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좀 완화되는 다음 주에 되도록이면 빨리 현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규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총 현장에 19명의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참석을 했고요. 그 첫 번째로 모두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우원식 의원님으로부터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환경특위 고문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19대부터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다뤄왔는데 이번에 월성원전 부지가 방사능 물질에 광범위하게 오염된 사실을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월성원전 부지 내에 지하수에서 관리 기준의 18배가 넘는 3중 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인데 3중 수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핵심입니다. 내부 피폭이 일어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당사자는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뉴스다. 침소봉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야당에게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2012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수막 손상을 2018년 8월에야 확인되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기간과 사업자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시험도 하지 않고 외부 유출은 없다고 하는 한수원에 대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원전의 안전신화가 깨진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단 1%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하고 밝혀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차수막이 손상된 채 8년이나 방치되었고 사용의 핵연료 수조의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명을 다한 원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쳐 쓴다 한들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의사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노력이 정쟁으로 결코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2011년 노원구 한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는 수준인 아스팔트가 주택가 한가운데 버젓이 깔려 있었고 주민들은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전하니까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방사설량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함과 슬픔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관리상 부실은 없으니 철저히 확인해서 오염방제 조치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재료로 가기 위한 그린유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에너지 분야인데요. 세계가 모두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수소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수 언론과 일부 야당에서는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후위기의 대안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전은 사고가 날 경우에 체로노빌이나 부쿠시마처럼 치명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발생합니다. 또 원전 사용 후에 소위 핵연료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됩니다. 소위 고준위 연구 저장소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의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 고준위 폐기장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아직 한 나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임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총량이 대략 25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월성원전과 같은 삼중수소로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중수로 저장소는 훨씬 더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K-방역을 하듯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감추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월성원전의 여러 가지 치명적으로 위험한 삼중수소와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사회로 가는데 주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전 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월성원전에서 예상치 않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계획적 방출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운영기술 지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체 18배에 달하는 리터당 최대 71만 3천 백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아야 할 차수막이 손상된 채로 8년간 방치되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는 고준이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수조의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은 아직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할 수 없는 원전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수원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12년 경납건물 여가 배기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차수막을 6년이 지난 2018년 8월에서야 인지하고 1년이 지난 2019년 5월에서야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무능력과 규제기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월성 2호기 뒤편에 설치된 관측정에서는 다른 관측정보다 10배에서 100배 높은 리터당 최대 2만 8,200백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아직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집수정에서 발견된 감마약종 방사성 물질입니다. 감마약종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없어 사용 후 핵연료 수조에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수조의 경우 201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누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 전체가 삼중수소에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유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의해도 외부 유출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어디로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누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월성원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수조는 6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이용해 방수 공사를 했지만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수조의 방수는 고작 1mm 두께의 에폭시 라이너를 칠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에폭시 라이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502건의 열화 손상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수조에서 유출된 오염수의 외부 확산을 막는 최후의 방벽인 차수벽의 경우 월성 2, 3,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월성 1호기의 경우 점토 즉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차수벽의 건전성을 확인한 적도 없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수원의 대책은 땜질식에 불과하고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 30년 동안 가동해온 노후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은 아무리 고친다 한들 새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인접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 생선되는 인공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오는 18일 오전에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입니다. 원전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괴담이라 호도하고 원전 수사를 물타게 하려는 의도라 폄훼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원전 안전은 국민 안전입니다. 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34분의 참여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성물질 누출 관련 기자회견은 이 저기서 마칠 텐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원전 안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원전 안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